하유! 하유! 삼리오! 삼리오 스피너즈! 여기 뒤에 보면은 첫 번째! 하유! 시나무로울! 이렇게 돌리는 스피너즈예요. 첫 번째! 안 겹쳤으면 좋겠어! 턱시도색! 세 번째! 오! 다른 색깔이네! 오! 포차코! 안녕하세요! 다음! 오! 리틀투미 스타키키! 오! 리틀투미 스타키키! 좋았어! 이렇게 계속 안 겹치는 거야 말하자마자 왜 똑같은 게 나왔지? 시나무로울! 첫 번째 보고 온 게 시나무로울인데 또 시나무로울 나왔어! 오! 근데 잠깐만! 얘! 첫 번째가 시나무로울 2고 얘는 그냥 시나무로울 1! 다르네! 마지막! 아! 꽈요! 아! 이번에 진짜 똑같은 거 나왔다! 리틀스토키키! 리틀스토키키가 2개 나왔어! 다음은 먹을 거! 던킨도넛스에서 하네용이랑 같이 1개 나왔어요! 오! 대박! 음! 많이 안 달고 맛있다! 짜자잔! 와우! 이거는 초코일 거 같아! 초코! 끈적성득해! 이건 역시 치아카우! 마지막 통화! 핑크! 딸기다 딸기! 안에 빵도 딸기야! 분홍색깔 분홍색! 굿! 그 다음에 삼각김밥! 삼각김밥! 명란 마요 참치마요! 오! 간을 가르니까 여기 스티커 있는데? 헬로키티! 크러미도 참치마요 먹어보겠습니다! 속이 깝짝다며! 속이 깝짝다며! 이게 뭐야? 조금밖에 안 그렸잖아! 참치! 명란! 명란은? 기대해봐도 될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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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좀 드럽네! 명란 맛있다! 산림이 요! 삼각깡! 탈리오! 핑크랑 노랑이! 빼고 살짝 녹는다 녹아 무슨 맛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엄청 살짝 진짜 잘 녹는다 크롬이의 자유시간 먹으면서 시크릿 고고 스쿨키링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유시간 부드럽네 핑크부터 안에 크롬이랑 헬로키티랑 홍콩프림 마이멜로디 쓰나모르 포차코 포차코 B 두번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로키티 마이멜로디 딸기 요거 샌드 이거는 촬영때 먹어본적이 있어 자 일단 스티커 크롬이 식감이 부드럽고 옛날 빵같아 옛날 빵 안에 크림이 있어서 뻑뻑하지가 않아요 셀리들도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는 크롬이의 포도국이 이거 뜯자마자 포도향 확 난다 여기에도 스티커가 있네요 크롬이 스티커 스티커 간달모양 음 쫀득쫀득하고 진짜 포도향 진하다 음 맛있는데 시나모롤 탱글탱글 리치맛 이거 예전에 먹어봤는데 얘가 얘보다 훨씬 부드러워 겉에 코팅되어있는것 같고 안에 진짜 말랑말랑한 젤리가 들어있는 그런 느낌 캐럿캐럿캐럿의 사과맛 오우 이것도 향이 진하다 리치맛이 너무 진했나봐 사과맛을 구별할 수가 없어 마이 멜로디의 백도맛 오우 향이 너무 좋은데 음 음 얘도 맛있어 음 하이유 마이 스탠드 젤리빈 9종이 들어 있대 9종 근데 그중에 뭐가 뽑힐지 오우 시나모로 집이 뽑혔어요 자 한번 만들어볼께요 이렇게 집 벽면 이렇게 끼우는뭐야 오우 이거는 누가 나올지 한번 열어볼께요 오우 헬로키티 포켓웨하스 색깔 왜이렇게 진해 완전 다크초코야 다크초코 아 이렇게 포켓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게 음 초코맛 맛있다 내조각에 들어있습니다 음 헬로키티 초콜렛 시나모로블 초콜렛이야 엄청 이쁘다 이거 이거 뒤에 크랑키처럼 바삭바삭거리는 초콜렛이 들어있어요 음 음 너무 맛있다 바이유 시아님들 참내용에서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제 오쇼 띠우 띠우 가쌤 띠우 띠우 배구 ш이로 띠우 띠 띠